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원래 제가 나오는 날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는 월, 수, 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개인 사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대신하긴 해왔는데요. 오늘도 종목 고민들 제가 여러분들 고민들 풀어드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채팅창이라든지 또는 전화 상담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입니다. 021-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먼저 드려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시장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2,580포인트 언절이죠. 저기를 막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딱히 주도주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없고 그리고 시장의 호재, 악재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흐름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저항 지지라는 라인들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라인들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2,580포인트에 지난번에도 막고 올라갔던 자리이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여기도 막고 떨어지던 자리이다 보니까는 결국 이번에도 그냥 떨어지고 있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큰 의미가 있거나 큰 악재가 있거나 하진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딱히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 지수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 골머리를 앓거나 또는 괴로워하시거나 공포를 느낄 필요까지는 없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지와 저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빠질까도 그냥 전저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직전 저점인 2,480포인트, 90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빠져 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요. 종목들이 다 내려가고 있는가 하면요. 좀 재밌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요. 480종목이 올라가고 370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곤 있는데 코스피가 밀리곤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테마 장세이기도 하고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한쪽으로 몰려들어가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려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전에는 2차전지 관련주로 좀 이렇게 몰려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다가 이제는 고점을 만들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과거 7월, 6월달 이후로는 지금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물론 에코프로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고점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지만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히려 밀려버리거나 지금 이렇게 N자 반등도 아닌 밑으로 이렇게 약간 꼭대기를 만들고 밀려버리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수급들이 한쪽으로 쏠려가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코프로와 2차전지가 아니면 아예 다른 종목은 갈 생각을 안 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태가 유지가 됐다면요. 지금은 좀 반대가 되었죠. 이런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테마들로 계속해서 활발하게 돈이 풀려나가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은 단기 테마일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비료 관련주들 중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요소 판매를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비료 관련주라든지 요소수 관련주들이 지금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도 하죠. 그 외에도 AI 관련주라든가 의료 관련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바닥에서부터 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런 한쪽에 몰려있던 돈들이 나오면서 바닥 종목들을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순환매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순환매 테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안 좋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요. 주가가 5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주가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어떤 종목이 평생 5만 원이면 그 종목으로 돈을 벌 사람도 없고 돈을 잃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5만 원에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손실이 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5만 원짜리 종목이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이제 그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1만 원에서 사서 10만 원에 판 사람들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중간 단계에서 어디든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았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하필이면 10만 원부터 내려가는 차례에 사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환매 테마라는 것이 어떤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서 올라가는 걸 팔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기회가 되지 않고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위기로 오고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원들과 매매를 하면서 매도를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데 팔고 난 다음에 100% 200% 날아가는 종목들도 허다합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고점을 모르고 다른 투자자들도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점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걸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도달되었으면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팔아라고 했는데 누가 어찌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더 올라갔다 더 올라갔다 하는 거에 취하다 보니까 안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운동과 그런 분위기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더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에이 저번에 팔았더니 더 갔어 라는 생각 때문에 갖고 있다가 고점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물려내려가게 되었을 때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종목마다 수익률을 다르게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 20%면 20% 30%면 30%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부합이 되었을 때는 더 올라가든 말든 간에 나는 거기서 일단은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나의 매매 원칙이고 평생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테마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팔았다고 더 날아간다고 아쉬워하거나 또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내가 안 샀는데 날아간다고 따라 붙거나 이런 내용들보다는요. 저점에 있는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업종들을 잡아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테마로는 지금 벌써 우리가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 먼저 꿈틀거리는 종목을 보면 다음 테마가 뭔지 대충 예상은 되잖아요. AI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역시나 AI 관련주 중에서는 교육 관련주가 좋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 보안 관련주가 좋다라는 것도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고 자동차 테마들도 자동차 부품 테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제약 바이오 쪽도 물론 괜찮고요. 제가 언급해드리는 테마들 말고도 그런 섹터들 말고도 올라갈 섹터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모든 섹터를 다 올라갈 것들도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관심이 없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관심 없는 분야에서 급등이 나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거 놓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을 내가 다 살 수 있다. 다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건 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알고 있고 관심 있는 것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는 거고요. 내 종목이 옥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종목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상담방송이 도움이 되는 건 다른 사람이 물려있는 종목이지만 그 종목이 옥석일 때는 내가 살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 발굴까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요. 잘 체크하면서 내가 사야 될 종목인지 추가하면서 필요한 종목인지 팔아야 되는 종목인지를 잘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1-3772-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종목 고민들을 날려보도록 합시다.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은지 매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EM 코리아 4,900원의 10%입니다. EM 코리아고요. 4,900원의 10%요. 제법 오래 들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됐어요. 일단 이 종목은요. 2021년 이후로 이제 우리 지수가 하락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엄청 나쁘다라고 할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종목도 최근에 들어보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조금 돌아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만년 적자가 나선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올 2분기부터는 흑자로 조금 돌아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흑자 전환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기업이긴 한데 문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냥 하락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장세에서 안 빠진 종목이 없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약간 투자 타이밍이 실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때 2021년에는 EM 코리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안 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금하라, 사지 마라 라고 2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사라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EM 코리아는 어떤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흑자 전환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아가고 있는 것뿐인 거고 얘도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항공 부품, 발전 부품, 방산 부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제조, 공작 기계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엮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수소차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 방산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엮였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힘 자체는 있는데 물론 이게 흑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올라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겁니다. 흑자가 계속 난다면 적자가 계속 나던 기업이 흑자가 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분기만 흑자고 다음 분기부터 또 적자가 나서 올해가 적자고 내년도 또 적자라고 한다면 사실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도 낮아지고 탈출하기가 쉬워질 것 같긴 한데 자칫 잘못해서 이 기업이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기업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든지 감사보고서 거절당한다면 거기서 생기는 리스크와 거기서 생기는 손실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리고요. 얘는 그래도 튀어 오를 때 힘은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4천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지금의 손실보다는 좀 줄여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손실을 아예 안 내고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손실을 조금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4천 원대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정도 손실이면 잘못 투자한 것 치고는 적당하게 손실 보고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4천 원대를 목표로 잡고 대응하자,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4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듣고 지금 추가하면서 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얘는 올라갈 테마가 있고 끼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셔서 4천 원대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혹여나 얘가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2천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전략을 다시 짜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2천 원대까지 접근하거나 2천 원대까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뭐 때문에 빠졌는지 보면서 다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솔 테크닉스요. 한솔 테크닉스고요. 매 숟가락 비중이요? 10,678원 비싸게 샀습니다. 이것도 2021년에 샀네요, 그렇죠? 네? 1,600원이면 2021년도 2년 넘었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일단 제가 방금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 2021년에 사가지고 안 물린 종목이 없어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2021년까지 거품장이 만들어지고 그 거품이 빠지는 장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안 떨어진 기업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에 샀던 종목들은 거의 다 빠졌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빠졌을 때 모두가 물려있긴 한데 그 다음 해가 달라지는 건 빠졌을 때 대응 전략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뭔 말인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현금이 있거나 추가 매수를 한 사람들은 올라올 때 수익을 내거나 본전을 찾을 수 있는데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돈이 없거나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모르거나 해서 안 한 사람들은 오히려 본전 찾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격차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솔테크닉스라는 기업 자체를 딱 봤을 때는요.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도 잘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150억 벌던 회사가 2022년에 작년에 500억을 벌었습니다. 어때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다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2018년에 150억을 벌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지금 2023년은 1분기에 160억을 법니다. 어때요? 1년에 150억 버는데 지금은 1분기 3개월 만에 160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버는 회사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요. 2018년에 거의 가까운 2018년하고 거의 가까운 가격입니다. 그 말은 어떻단 말입니까? 이게 고평가되고 있을까요? 저평가되고 있을까요? 저평가라는 거. 저평가인 거 같죠. 돈을 잘 버는데 돈은 2018년보다 더 잘 버는데 2018년하고 주가가 같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몰라보고 있는 것뿐인 거지 나중에 알기 시작하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상향으로 오랫동안 올라간다는 거죠. 급등주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좀 장기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등주는 저 로봇 테마들처럼 2차전지 테마처럼 잠깐 좋다 이야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와 좋은 같다 하고 몰려들어서 일순간에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기업들을 느긋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조금씩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이 안 가네 하면서 점점 사다 보면 점점 올라가요.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장기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2021년은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투자가 안 되는 그러니까 다 물려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잘못된 타이밍을 잡았을 뿐이지 종목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오게 되면 6천 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종목은 6천 원까지는 별로 이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6천 원 이하로 빠지거나 지금 이 자리쯤부터 해가지고는요. 저는 비중을 늘려라고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0% 비중을 20%까지 늘릴 건데 어떻게 늘릴 거냐면요. 지금 5% 추가 매수를 하고 나머지를 5천 원에 5% 추가 매수를 하면 20%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천만 원을 사서 들고 있으면 500만 원을 오늘 사고 500만 원을 5천 원 되면 산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매수가가 좀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얘가 5천 원에서 더 안 가고 계속 이렇게 더 안 내려가고 버텨주면요. 저는 30%까지 비중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30%까지 비중을 그러니까 내려와 있을 때 비중을 점점 계속 늘려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우리가 언제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좋은 기업인 것은 그냥 재무제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좋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얘가 하고 있는 업종 자체도 지금 보면 LCD라든가 LED 이런 디스플레이 쪽인데 지금 삼성과 LG도 디스플레이 굉장히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얘는 더 안 살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사서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손절할래요. 안 올라가니까 이거 팔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수익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 날 때까지 그냥 기피코 가져가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라온테크 9,500원에 25%예요. 나옴 테크 라온 라온테크고요. 네. 9,500원에 25%입니다. 매수가가 좋네요. 라온테크 일단은 밑에 이렇게 눌려있을 때 사셨어요. 네. 일단 이런 거를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 사셨으면 대응 전략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밀리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팔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자리들, 눌림목이 형성된 자리들에서는요. 대응 전략을 깐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와서 내려왔다, 횡보한다, 샀다, 샀으면 밀릴 때 저점 깨면 손절, 그냥 간단하죠. 저점 깨면 손절, 올라오면 수익 내고 나가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대응하기가 매우 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초보들이 들어가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점이 깨질 때 손절이 유리한지 아니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유리한지를 많이 재는데요. 그거는 탕수육을 찍어먹는 게 맛있을지 아니면 그냥 부어먹을 때 소스를 부어먹는 게 맛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둘 다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취향 차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시간을 뺏기긴 싫어. 내가 여기서 팔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5천 원대 가깝게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지 뭘 하고 선택하는 방식이나 아유야, 그거 샀다 팔았다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시 재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나는 차라리 그냥 들고 있으면서 물려도 내가 어차피 손실 났을 때 팔 거 아니니까 추가 매수 할래 라고 하는 선택이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어떤 게 옳냐 그러냐 보다는 취향 차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취향에서 제가 약간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추가 매수가 더 낮다라고 보는 종목이에요. 원래라면 손절하는 게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추가 매수가 더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어떤 테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무슨 테마죠? 네. 판도체, 중공기, 중공기, 로봇 만들어서 안 돼요. 네. 맞아요. 제조업용 로봇 만들고 자동화 시스템 이런 걸 하는데 얘가 지금 AI 쪽도 엮일 수 있고 로봇 쪽도 엮일 수 있단 말이죠. 요즘에 로봇 관련주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봇 관련주가 일시적인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얘도 재료가 남아있고 그리고 AI가 지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자동화,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도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얘가 안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너무 좋고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괜히 나중에 다시 신경 쓰면서 재진입 자리를 어디로 볼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물린 거는 그냥 물린 거고 추가 매수에서 비중을 늘려버리는 게 좀 낫지 않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추가 매수 대응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손절할 거면 비중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100% 들어가도 내가 100% 다 손절하고 나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추가 매수 할 거면 내려갈수록 더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내가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샀던 이 자리에서 비중을 적게 들어가고 밑으로 갈 때 비중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가 매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청자님이 지금 추가 매수 계획을 짜고 이 종목을 대응하느냐 손절 계획을 짜고 대응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비중이 좋은 비중일 수도 있고 나쁜 비중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만약 손절 생각하신다면 비중이 20%, 25%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 매수 계획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할 자금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손절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냥 9,000원대, 9,000원대가 8,900원대가 밀리면 손절하시고 그냥 올라올 때는 12,000원대까지 수익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걸 손절 계획이 아니라 추가 매수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비중을 한 15%까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려갔을 때 7,000원 이하라든지 6,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곰곰이 오늘 이거 전화 끊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추가 매수 할 건지 손절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빨리 비중 조절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홀딩하시면 되고 추가 매수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대응 의견 드리고 만약에 현금이 25%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다. 나는 이거 지금 산 금액만큼 또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 비중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HD 현대요. HD 현대. 매수과는 비중이요? 7만 1,400원의 10%요. 7만 1,400원의 10%요. 네. 일단 HD 현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지주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유가 있는갑죠. 일단은 선박 관련해가지고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얘도 요즘에 이제 조선 쪽이라든가 해운 쪽 이런 쪽들이 지금 굉장히 좋다 보니까 얘도 지금 영업이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데 얘들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도 5%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겁고 지주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움직임이 굼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얘도 지금 오늘 올라오게 된 거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있었어라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냥 이제 얘가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바닥에 여기까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3년 동안 얘가 지금 5만 원 돼서 이제 힘을 많이 이렇게 뺏겼거든요.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적자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조선업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어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괜찮네 하다 보니 이 무거운 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형주의 특징은요.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5% 6% 이런 걸로 왔다고 팔아내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주는 한 번 방향을 틀면요. 다시 꼬꾸라지거나 하진 않고 그 방향으로 쭉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왜 소형 보트 같은 경우는 멈추는 것도 쉽고 핸들을 딱 돌려가지고 방향을 꺾기도 쉬운데 저기 엄청 큰 화물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방향을 돌리는 데도 어렵지만 엔진을 꺼도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지주사를 투자하셨거나 대형주를 투자하셨으면 연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좀 뭔가 챙길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냥 이제부터는 오늘 올라왔다고 좀 팔까요? 오늘 올라왔다고 살까요? 이게 아니라 얘가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을 했구나. 그런데 틀어도 얘가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또 빠질 텐데 그런 방향을 틀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빠지면 7만 천 원에 내가 매숫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숫가를 좀 떨어뜨려서 가져가지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HD 현대는 추가 매수하면 되겠군요가 아닙니다. 시청자님이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가 먼저 중요해요. 내가 장기 투자를 생각할 생각은 없는데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3년에 물려있던 상황이어서 뭐라고요? 3년을 그거는 시청자님 사정이지만 3년 전에 비싸게 샀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물린 건 내 사정이에요. 이 기업은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내가 3년 기다렸으니까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내 사정인 거고 얘는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거니까 이제부터 샀어야죠. 원래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3년 기다린 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장기 투자한 게 아니라 장기로 시간 뺏긴 거죠. 똑바로 우리가 이렇게 정정을 하고 갑시다. 3년 동안 장기 투자하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시간 뺏기고 원치 않게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기 투자했다. 내가 3년 기다렸는데요가 아닙니다. 3년 기다린 거 아닙니다. 3년 끌려온 거지. 지금부터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기다리면서 전략을 짜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청자님이 뭐냐면요. 투자한 지 오늘 하루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전략을 짤 거니까. 오늘 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3년 기다린 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안 샀어야 되는 타이밍에 사가지고 오랫동안 시간 뺏겼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건 HD 현대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2021년은 투자하면 안 되는 장세였어요. 사는 종목마다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장세였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다음에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고 HD 현대를 만약에 저기 샀다. 그럼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 시간 뺏기고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전략을 짜는 게 맞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묵혀놨다가 내버려 뒀다가 방치했다가 인자 조금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많다. 오히려 빠지면 6만 원대 가깝게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비중을 늘려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지금 오늘부터 해서는 오늘도 아마 그럴걸요. 제가 수급은 안 봅니다만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아예 보진 않습니다만 수급을 얘도 보게 되면 아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엄청 사고 있을걸요? 지금 보면 제가 이거 안 보는데도 지금 보면 대충 예상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오늘까지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대형조들은 저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순매수하면서 시세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뜨뜬히지근하게 오랫동안 올라가는 약간 온돌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온돌. 그래서 온돌과 같은 뚝배기와 같은 느낌. 데울 때 오래 걸리지만에 한번 데우고 나면 오랫동안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8, 9만 원대까지 올라갈 텐데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부터 장기 투자하는 게 싫고 나는 그냥 빨리 탈출하고 싶어 본전 나갔다가 소형주, 중형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부터는 저는 장기로 가져가야 되고 올라가는 데도 한 1, 2년 걸립니다. 얘도. 그래서 내려가면 6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비중을 늘리시고 올라갈 때 8, 9만 원대 판다 생각하고 1년 정도는 들고 간다. 2년 정도는 들고 간다 생각을 해야지 아마 이제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총 투자 기간은 5년이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계획 짜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화 솔루션 4만 5,400원에 30%요. 한화 솔루션을 4만 5,400원에 30% 네,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했는데요. 여러 번 할 때마다 욕을 먹었던 기업이에요. 뭐냐면은 저점 깨지면 손절해라 했다고 욕을 먹었거든요. 한화 솔루션 3만 8천 원 무너질 때 손절하세요. 이거 왜 삽니까? 사지 마세요. 이야기했다가 네가 한화 솔루션에서 여기서 뭘 아냐. 기업이 이렇게 좋은데 저거 깨졌다고 차트만 보는 차트쟁이가 어떻게 아냐. 야, 이게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부터 원자력부터 해서 태양광부터 해서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뭘 아냐. 이러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차트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뭐냐면 시청자님은 차트를 안 보고 계실지 모르고 차트를 모른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있는 외국인들, 기관들, 투자자들, 한국에 있는 큰손들, 고수들 또는 하수들 모든 투자자들이에요. 재무제표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PR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재무제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 중에서 EV에비타라든지 EPS라든지 PBR 이런 거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자 보상 비율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연기금 수급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요. 창구 CS에서 팔았는지 메릴린치인지 교본지 대신인지 이런 창구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차트 가격은 안 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격과 차트를 보기 때문에 차트를 안 보고 대응할 수는 없고 차트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런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당한 걸 전부 다 알고 있고 저기를 지켜야 된다는 걸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요. 어쩔 수 없이 교과서적으로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많은 증권사에서도 신입사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점 무너지는 종목은 자동 손절해라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런 자리는 좋든 싫든 매도가 나오게 되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장자분들 뿐만 아니라 초보자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무너져도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차트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가치 전망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아주 위대한 저점, 아주 명백하게 보여지는 저점이 깨지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시간 진짜 뺏깁니다. 왜냐하면 저점 깼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럽니다. 차트를 공모하면서 보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가 하나솔루션 저점 깼네? 사지마 이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큰손들도 하나솔루션 38000 저점인데 깼네? 사지마 이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은 점점 많아지는데 매수는 없으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차트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가? 지난 정고점 언저리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건데 그게 3만 원짜리니까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큰손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운용사들도 하나솔루션 3만 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사지마. 관심 종목에만 넣어놔 해버리니까 3만 원까지 아무도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죠? 저기까지 서서히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돌발 호재가 생기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호재가 생기면 그런 기관 투자자도 외국인들도 자산운용사도 전략을 바꾸겠죠. 야, 호재가 나왔네. 3만 원까지 아니다. 지금 사야겠다라고 그때 바뀌면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예상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3만 원까지 밀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니 이제 이 종목은 비중이 너무 많아지게 된 거죠. 30%로 4만 5천 원이면 비중이 너무 많지 않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이런 기업들이 내려가게 된다고 했을 때요.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가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서서히 내려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려간다는 말이죠. 지금부터 날이 추워지겠지만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면서 점점 겨울이 오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일직선으로 딱 꽂아버리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한 4만 원까지 또는 3만 8천 원대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팔아야죠.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하나솔루션 좋은 겹이 맞는데 가격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 야, 이거 무너지면 다음 3만 원이니까 3만 원까지 사지 말자. 좋은 겹 싸게 사는 좋지 하고 기다려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청자님도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솔루션 사고 싶다면 기다렸다 사는 게 맞아요. 지금부터 사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 사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도 빠르게 탈출하셨다가 재진입 가격을 노려보세요. 하나솔루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싸게 사면 돈을 버는 건 쉬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싸게 재진입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나가는 게 어떻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작에 나갔어야 했는데 지금 조금 꼬였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반등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 나왔을 때 팔아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이와 갈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까요? 전화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강연회, 강연회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포항과 청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 베니키아 호텔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포항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요. 모레는 청주로 갑니다. 청주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각각 오후 1시에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대한 이야기와 주식시장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규칙을 모르고 주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하러 가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 오셔서 배워가시면 주식을 아무리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요. 아마 규칙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배워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제가 확신하니까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신산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2만 5천원에 35% 정도 비중을 삼았다고 합니다. 일단 2만 5천원이라고 하는 가격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현진은 뭘 보고 매매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차트 보고 매매를 합니다. 차트를 거의 90% 이상 보고요. 나머지 10%는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재물을 저는 그렇게까지 맹신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는요. 결국 지금까지 흐름만 보여주는 거지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예측하려고 한다면은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고 나머지로 이제 재료를 봐야 됩니다. 이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까 뉴스가 나올 기업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신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재물을 본다면요. 좋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600억 벌던 회사가 1800억까지 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업. 보니까 경량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구나. 이게 경량화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죠. 자동차는 가볍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구나. 그래서 우리 현대차가 자동차를 많이 팔다 보니까 명신산업이 많이 팔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전기차도 많이 팔고 있고요. 많이 팔려 나가다 보니까 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맹신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 이거 돈 잘 버는데 왜 안 올라가요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반대로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적자가 나왔는데 주가가 왜 저렇게 올라가요? 라고 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 게 재무가 주가를 반영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테마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가에 이 재무가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반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테마주에만 관심이 있지 이렇게 우량주, 저평가 우량주에 별로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대표적인 저평가 우량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게 된다면요. 사실 혼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종목 진짜 좋은 건데 진짜 안 간다 하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 외에 자녀들, 내 자녀 진짜 똑똑한데 진짜 대기업에서 안 받아준다. 너 취업이 안 된다. 내 자녀가 진짜로 이렇게 잘생겼는데 연예인이 안 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좋은데 안 알아주는 거죠. 그런데 알아주기 시작했을 때 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빛날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애초에 그런 종목입니다. 테마에 엮이지도 않죠. 거래가 들어오지도 않죠. 저평가 우량주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이 좋은데 이미 2만 천 원대, 그러니까 2만 5천 원대에 30% 비중을 담아버리니까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더 사자니 부담스럽고, 안 사자니 매수값 높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저평가 우량주를 투자하는 방법은요. 내려갈수록 더 많이 산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들어가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비우고 가져가시면 이거는 나에게 돈을, 수익을 주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2만 원대, 1만 8천 원대에 이렇게 약간 저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 저는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게 좋은데 35%라가지고 늘리는 거 추천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5%로 비중이 많을 때는요. 더 내려갔을 때 늘리는 게 맞아요. 일단 1만 5천 원이 저점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외바닥이죠. 이렇게 외바닥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고 저기 1만 5천 원이 만약에 저점이 맞다는 걸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35%만 비중만 들고 가더라도 얘는 올라갈 때 4만 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을 두고요. 오랫동안 가져가신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밑으로 1만 5천 원대 추가 매수는 한 것이 옳다. 지금 이거는 종목은 되게 잘 잡았는데 매수가와 비중이 좀 문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언론 종목입니다. 유튜브 언론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요. 모나미입니다. 4천 원에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진짜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점집 가야 돼요. 이거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요. 더 갈 겁니다. 라고 하는데 안 가고요. 더 안 갈 겁니다. 했는데 더 가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바닥이 있는데 거기 바닥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6월쯤에 올라갈 겁니다. 한 두 달 뒤에 올라갈 겁니다. 1개월 만에 올라가거나 또는 두 달 뒤에 올라갈 겁니다. 1년 동안 안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뭐냐면 시기와 어떤 위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다들 이해하셔야 되는 게 주식 전문가라고 해서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게요. 구조가 그래요. 기계가 하는 거라든지 일정한 공식이 있는 거면 그렇게 맞출 수 있는데 이거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남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싸다고 느낄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쯤에 이걸 좋다고 사람들이 느낄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언제쯤에 이게 안 좋다고 느낄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쯤 어디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게 이게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투자하시게 되면 무조건 손실 봅니다. 왜냐? 내가 연말 안에 무조건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요. 아유 몰라 빨리 팔아야지 해버리거나 연말 때까지 기다렸는데 에이 안 올라간다 팔아야지 했는데 1월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한을 정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남이 같은 경우는 A국 관련 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올라왔을 때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물렸다 하면 탈출 안 하신 거니까 그건 본인 문제인 거고 지금 여기 들어간 거는 잘못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중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주중으로 반등이 나와줄 것 같은데요. 그 반등 나올 때 본전은 아니더라도 본전 아닌 자리에서 3,800원쯤에서는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이런 걸 장기 투자하시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10%로 가져가셨으면 3,200원에 내려왔을 때 오히려 더 사버리는 게 좋아요. 기업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는 추가 미수 없이 그냥 홀딩하시면 다음 주중에 한번 슈팅 나온다. 그때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언론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지금 SKC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하락 중인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눌림목이라는 종목을 봤어요. 눌림목을 형상하는 종목. 제일 첫 상담 기업이죠. 제일 첫 상담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봅시다.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EM코리아인가요? EM코리아가 아닌 것 같은데요. EM코리아가 아닌 것 같은데 봅시다. EM코리아 속았습니다. 라온테크입니다. 라온테크 제가 이렇게 있을 때 눌림목을 형성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기업들은 대응 전략이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추구하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내려가면 추구하면서 할 걸 생각해서 1차, 2차를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1차 진입과 2차 진입과를 짜고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는 자리를 노려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봤던 SKC도 똑같은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지 이걸 기업을 보고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라온테크하고 SKC하고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달라도 똑같이 차트 대응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 같습니까? 해도 똑같습니다. 그냥 차트를 이렇게 눌림목을 만드는 회사들은요. 똑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저점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절할 건지 빨리 이거를 추가하면서 할 건지를 지금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근데 애초에 10만 9천 원의 비중을 20% 들어갔다는 것은 추가하면서 대응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부터 줄여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 깼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다음 자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자리는 6만 원대 또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7천 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면 돼요. 6만 원대 또는 6만 7천 원대까지 갔을 때 추가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기까지 빠져내려가는 거 다 물려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절반은 살린다든지 다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왜냐? 처음부터 비중이 20%니까. 만약 10%로 들어갔다면 저는 그냥 추가하면서 하세요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테만 살아있기 때문에 재질입은 하되 지금은 차트상 손절하는 것이 맞다. 손절하고 다시 들어갈 자리를 노려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비중 커지는 걸 감수하세요. 결국은 들고 가셨다가 6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진행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완전히 30%, 40%, 50%까지 늘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SK씨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들고 가져가는 데 좀 덜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실 거면 SK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손절하실 거면 지금 당장 비중을 줄이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KCC KCC고요. 9만 4천 원에 20% 40% 9만 4천 원에 40%요. 40%요. 일단 건설 자재라든지 건설 관련주들이 사실 더 올라가기가 지금 힘들어요. 제가 건설 관련주는 금리 인상기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늘 이야기해 드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힘을 못 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금리 인상기에 힘을 못 씁니다. 금리 인상기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빠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빠져내려가면 얘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있겠지만 건설 관련주들은 아직도 바닥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 때 나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한결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KCC는 저는 똑같다 생각합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찰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등 때 탈출하지 않으면 저는 또 내려간다고 봅니다. 더 저점을 깨면서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닥이다 아니다 말은 많지만 저는 바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닥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 단기 반등 이후에 또 빠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하려면 굉장히 다양하고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부동산 시장 또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설 쪽이 또 힘들어진다고 봐요. 금리 인상도 쉽게 이렇게 멈출 수는 없고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바로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단기 반등인 25만 원까지 나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25만 원까지 올라올 때 이 단기 반등이 차트상으로는 25만 원이 단기 반등이 나올 것 같은 자리이긴 한데요.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매수의 수급의 주체에 따라서 28만 원까지 3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5만 원 됐을 때 무조건 판다는 느낌보다는 25만 원 왔을 때 지켜보면서 더 가면 좀 더 가져가보고 안 가면 팔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팔아야 되나요? 다시 제 이야기를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25만 원 됐을 때 올라가면 좀 더 들고 가보고 안 되면 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 팔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25만 원대부터는 매도 준비를 하시고 빨리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관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얘기 궁금하세요? 조일 알미늄이고요. 뭐라고요? 조일 알미늄이고요. 조일 알미늄이고요. 매숟가락 비중이요? 네, 3,800원이고 25%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딱 고가 매매 하셨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걸 뇌동 매매라고도 부르고 전형적인 불개미라고, 불나방이라고도 부르는 자리가 돼요.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매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은 전형적으로 급등 나올 때 따라 붙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굉장히 곤란해요. 처치 곤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을 보면요. 우리 집을 이렇게 한번 어질러 놓은 그런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인터넷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할 때 아기들이 진짜 집을 크레파스로 엉망진창으로 TV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엉망진창으로 칠해놨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물감 뿌려놓고 엄마 화장품 갔다가 립스틱을 갔다가 여기저기 방 벽지부터 해서 이불 붙여서 다 빨갛게 물들여놓고 그런 케이스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우리가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유, 아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정말 처리가 가능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일이 있고요. 이렇게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상담이 있어요. 이건 거의 지금 그런 상담이에요. 이건 진짜 하늘이 도와서 여기서 다시 한 번 급등이 나와서 올라와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지금 대응 전략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비중도 25%로 많이 들어갔지 매수가는 워낙 높은 테마 자리에 고점을 잡았지 그렇다고 기업이 엄청나게 좋은 테마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2차전지 지금 테마가 좀 약해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테마들을 엮여가지고 얘가 2차전지로 엄청 급등이 나오는가? 그것도 아니고 재료가 지금 굉장히 불분명한 거죠. 그럼 이제 차트상으로 우리가 지금 2차전지가 테마가 완전히 죽었을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아직까지는 조금 한 번 더 반등이 있을 거라 봐요. 그런데 반등인 거지 다시 날아간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2,500원 자리에 지지가 된다면 한 3,200원 때까지라든가 3,500원 때까지 힘에 따라가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반등을 맞춰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손실 날 건 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가치를 논하기 시작하면 못 팝니다. 절대 팔 수도 없고 대응을 그냥 장기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기로 물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게임이 무덤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를 사면요. 지금 좋다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가 좋을 거라는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리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안 팔거든요. 대응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업의 가치를 논하시면 저는 답 없다라는 전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 반등 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리고 무너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0원 때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해야지 좀 메리트가 큽니다. 그만큼 대응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2,000원 이하로 빠지면 그때 추가하면서 대응 고려하시고요. 지금은 단기 반등 시 매도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음에 이렇게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 언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언론 종목을 보니까 LG유플러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만 2,200원의 매수를 하셨네요. 1만 2,200원의 8% 이렇게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이 LG유플러스와 같은 이런 차트 모양은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피해야 되는 차트 모양이죠.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처음 상장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펼쳐놓고 멀리서 이렇게 한번 그냥 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티야만 보세요.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석하지 마시고 선 긋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얘도 아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내려갈 차례였구나. 이거 사면 안 됐네. 라는 걸 그냥 느끼게 됩니다. 아 이런 흐름 속에 갖고 있었구나. 그럼 얘는 LG유플러스는 여기서 단기만등이 나오고 어쩌고 어쩌고 이거에 내가 놀이다가는 잘못 물리면 그냥 오랫동안 물려 있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종목이죠. 사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떨어지고 사야 되는 거지 이거는 다 떨어지기 전에 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떨어지는 중이고 떨어질 자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든 뭐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9,000원에 가깝게 밀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9,000원까지 밀렸을 때 LG유플러스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을 생각한다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파동 끝나면 상승 파동이 나올 텐데 그게 9,000원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9,000원 때 추가 매수 자리를 생각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보자. 매수하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잡는 거지 목표가를 잡고 매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9,000원 때 추가 매수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하시고 여기 반등 나가려고 자리를 잡게 되면 최소 6개월 동안 횡보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9,000원이 아니라 지금 자리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때 돼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손 대지 마시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지켜만 보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차트를 안 봅니다. 저는 차트를 보라고 늘 말씀드리지만요. 초보일수록 차트를 안 보고 매매를 하시고요. 또 오히려 딴 데 에너지를 많이 뺏기죠. 초보일수록 차트 안 보고 보조지표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에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계시고요. 점점 실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차트를 보는 순간을 넘어서서서 큰 손이 돼버리죠. 엄청나게 큰 자금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때 다시 또 기업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차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빨리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챙겨서 돈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면서 차트 공부 좀 하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진 면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